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버스방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아주 넓은 3룸이고요. 500에 50으로 나와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과 이렇게 작은 턱으로 구분된 현관 그리고 안쪽에 들어서시면 여기가 이제 부엌 및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스렌지를 그릇한 세탁기, 에어컨 같은 옵션은 없는 상태이고요. 고정 참고해 주시고요. 거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쪽 한관 쪽에 있는 작은 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직사각형은 아닌 약간 기역자 형태의 공간이 있고요. 참으려면 프레버시 위험 가림막 위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구조. 다시 거실을 지나서 아 여기도 같은 뷰입니다. 작은 복도를 지나서 큰 방에 가기 전에 왼쪽의 화장실 그리고 큰 방입니다. 큰 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큰 방은 거실 및 작은 방이랑 반대편으로 창이 나 있어서 이렇게 약간 막힌 뷰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큰 방 안쪽에는 세탁기를 놓고 쓸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창문에는 이렇게 창틀이 크게 있고 뷰는 이렇게요.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넓은 쓰리 룸입니다. 옵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